이재훈, 박정민, 손석구, 최이서가 언플레인드 프로젝트로 감독의 꿈을 이뤘습니다. 6일 유튜브 라이브 생중계 채널에서 왓챠 오리지널 쇼필름 프로젝트 언플레인드 제작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제작발표회는 연출에 나선 박정민, 손석구, 최이서, 이재훈 감독이 참석했는데요. 손석구와 최이서는 언플레인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어 직접 제작자 이재훈을 찾아갔다고 밝혔습니다. 손석구 감독은 내 경우에는 내가 직접 이재훈을 찾아갔다, 이재훈의 사무실에 놀러갔다가 프로젝트를 듣게 됐는데 함께 하자고 했다고 웃었고요. 최이서 감독 역시 나는 이재훈의 사무실을 직접 찾아간 손석구를 통해 이런 프로젝트를 들었고 같이 하자는 이야기에 하게 됐다. 언플레인드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4명의 아티스트가 마음속 깊숙이 품고 있던 이야기를 직접 쓰고 연출한 쇼필름 프로젝트입니다. 반전선거, 재방송, 반디, 블루 해피니스 등 4편의 영화를 담았습니다.